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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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원의 역사비평 오늘의 주제는 재헌 헌법의 역사서술을 바로 읽자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근국일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919년에 대한민국이 근국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흔히들 헌법의 전문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재헌 헌법을 보라 재헌 헌법 전문에 그렇게 돼 있지 않느냐 또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의 전문을 보라 거기에는 분명히 1919년에 설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고 돼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오늘은 재헌 헌법 1948년 8월 7월 17일에 제정된 재헌 헌법의 전문이 어떠한 내용으로 취지로 기술되어 있는가 그것을 바로 읽어야 된다 그것부터 혼란이 시작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헌 헌법의 전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재헌 헌법의 전문은요 1947년 8월 6일 유진호 등 9명의 법학자들이 한민당의 부탁을 받아서 기초한 초안을 가지고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47년 8월 16일에 만들어진 헌법 초안을 기준안을 보면요 전문이 이와 같이 돼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한국인민원 3.1혁명의 위대한 발자취와 거룩한 희생을 추억하며 불굴의 독립정신을 개성하여 지금의 자주 독립의 조국을 재건함에 있어서 이러한 역사소수를 했습니다 다소 추상적이고 어떤 문학적인 어떤 소수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1948년 5월 30일 날 재헌의회가 국회가 소집되고 나서 헌법이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몇 차례 독해를 거쳐서 수정이 되는데 그때 다음과 같이 최종적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재헌헌법의 잘 알려진 역사소수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여기까지는 기준안과 같습니다 한국인민원 그것을 대한국민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개성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기준안과 최종 완성된 헌법의 요하같은 변화를 초래한 분은 이승만 당시 국회의장이었습니다 이승만 국회의장이 헌법 전문을 이와 같이 바꾸면서 자기가 왜 이런 요청을 하는가 왜 이렇게 부탁하는가 를 설명한 설명 취재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만 초대 국회의장이 헌법 전문을 그렇게 바꾸도록 제안한 사유는 담가왔습니다 헌법 전문 이것은 긴요한 거리입니다 거기에 우리 국시 국채가 표시됩니다 그것은 민주국 공화채입니다 김인현 때 선포한 것입니다 1919년 3.1운동 때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 정신은 벌써 35년 전에 세계에 공포한 것입니다 그럼 말이 좀 중간에 이어지다가 결론으로 무엇이라 하든지 맹꼭대기에 헌법 맹꼭대기에 이런 의미의 문구를 넣어서 우리의 앞길이 이렇다 하는 것을 역사상에 남기도록 하면 또 우리가 자발적으로 일본에 대하여 싸워가지고 입대 진력해오던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와 이후에 우리의 동포들이 알도록 잊어버리도록 하면 좋겠다는 것이 나의 요청이며 또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 헌법 유전호 시통의 기준안에는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어떤 국채에 대한 명징적인 언급이 없다는 것이 이승만 국회의장이 수정을 제기한 기본 원인입니다 우리의 국신은 민주공화국이고 3.1운동 때 35년 전에 이것을 이미 세계에 선포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정신으로 입대까지 우리가 일본과 싸워왔다 이 정신과 역사를 헌법에 좀 더 분명히 하여 후손들로 하여금 우리의 동포들로 하여금 잊지 말도록 하자는 것이 나의 요청이고 부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승만 국회의장이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그렇게 수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국채가 민주공화국이다 그 정신으로 독립운동을 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전문을 보다 역사적인 서술의 형태로 바꾸도록 한 이승만 국회의장의 기본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기본 정신은 이후 그렇게 되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을 건립했다 그리고 세계에 선포한 독립정신을 개성해서 이제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을 재건한다 이랬으니까 헌법기초위원회의 여러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새롭게 생기는 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를 개성하는 것인가 임시정부를 개성한다면 임시정부의 헌법이나 헌장이나 법과 제도 그리고 임시정부의 삼균주의 이념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게 우리 헌법에 어떤 관계가 되느냐 이런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제 왈과 왈부하는 한 결과 헌법기초위원회의 좌장을 맡은 서상일 의원이 논의 논란을 총합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해요 임시정부의 정신을 개성한다는 말이지 임시정부의 헌장이라든가 임시정부의 제도를 모두 개성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3.1혁명으로 말미야마 그때 임시정부가 된 것이니 그 정신을 개성해 가서 이것이 새로운 국회로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새로운 국회를 하는데 이 정식 국회가 임시국회가 아니고 정식 국회가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 당연한 술로입니다 그 정신을 개성해서 임시정부의 그 정신을 개성해서 이 새로운 국회가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는 망명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해외에 가서 있던 정부인이 많지 또는 그 제도라든지 재법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오늘날 그대로 개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시정부가 과연 망명정부인지 여부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해외에 나가서 만든 정부인데 그 정부인 건 사실이나 그 법과 제도를 우리가 오늘날 그대로 개성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임시정부를 개성한다는 것은 우리의 독립정신 민주공화주의에 입각한 그 독립정신을 개성한다는 뜻이지 그 법과 헌장 제도 법을 개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종식되었던 겁니다 논란이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 정신은 이승만 당시 국회의장의 국회 개회사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이는 사진은 참 전에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만 우리 한국인의 어떤 정치의 역사에서 그야말로 획기적인 어떤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1948년 5월 30일 국회가 문을 여는 그 개회식의 장면인데요 그 중앙에 서 있는 분이 초대 국회의장 이승만입니다 다음과 같은 개회사를 했어요 3일 운동 때 13도 국민 대회가 열려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서 3개 선포했다 한성임시정부의 집중관 총재로 추대된 이승만은 그 집중관 총재를 영어로 프레지던트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일본 천황에게 영국 수상에게 미국 대통령에게 각국의 대통령에게 새로운 공화국이 승립했다는 것을 자신의 국가원수 프레지던트의 이름으로 그거를 선포를 했습니다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했죠 세계 대서로 인연해서 실패했다 이후 해내외 동포들의 혈전 고투가 이어져서 드디어 오늘의 국회가 개원되는데 이 국회는 3.1운동 35년 전에 아니 저 38년이니까 29년 전에 그 국민 대회를 개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국회는 전민족을 대표하는 국회다 따라서 이 국회가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따라서 장차 구성될 수립될 정부는 임시정부의 개성이다 이는 한국인민 전체를 대표하는 중앙정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가 임시정부 대한민국의 역사적 기원 즉 정통적 기원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대한민국을 건립해서 선포했으나 당신은 실패를 했고 이제 그 국민 대회와 그 정부를 개성해서 우리가 세우는 이 정부는 한국인민 전체를 대표하는 중앙정부다 북한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세우는 정부는 결코 그러한 역사적 정통성을 갖고 있는 집단이 아니다 정치체제가 아니다 그거를 분명히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와 같은 대통령의 정신이나 재헌 의원들의 토론의 정신 이것은 1948년 8월 15일 드디어 대한민국 독립, 건국, 정부 수립에 식전해서 대통령이 행한 기념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것은 널리 잘 알려져 있는 사진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 경축이라는 슬로관이 걸린 그 플라카드가 걸린 그러한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포하는 식전입니다 태극기를 자세히 보면 잘못 걸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태극기의 8개가, 4개가 위치가 잘못 설정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당신은 참 허둥지둥 하루하루 그냥 준비도 없이 태극기까지 거꾸로 걸어놓고 지금 뭔가 출범을 하고 있는 참 우리 선조들의 참 그 뭐라 그럴까 기쁨에 가득 찬 그러나 준비는 덜 된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오른쪽 사진은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진이라서 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똑같은 장소에서 1년 뒤에 그 플라카드를 보시면 경축 대한민국 독립 1주년 기념험 그랬습니다 정부 수립이 1년 뒤에 독립 1주년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일 위에는 한 번 뭉쳐 민국 수립 다시 뭉쳐 실지 회복 그랬습니다 뭉쳐도 요즘 맞춤법이 틀렸습니다 맞춤법도 제대로 아직도 정립되어 있지 않는 그와 같은 신생국의 언어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독립 1주년을 맞이해서 모집한 국민 포스터 당선작입니다 한 번 뭉쳐 민국을 수립했다는 것입니다 민국을 수립했다 자 이와 같은 그 저 이 사건 정부 수립이 독립이니 이거는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국제적인 사건입니다 국제적인 네 바로 이와 같은 그 저 정부 수립과 건국과 독립은 동의에 얼어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국제정치적 실정적 사건이었다는 걸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식전에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다음과 같은 정부 수립의 기념사를 했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나라는 민주정차다 민권과 개인의 자유를 보호한다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새로운 나라가 태어났다 국민이나 정부나 항상 주위에서 개인의 언론과 집회와 종교와 사상 등 자유를 극력 보호해야 된다 우리가 40년 동안 외적의 손에 모든 학대를 받아서 말과 행동뿐 아니라 생각까지 자유롭지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 자유활동과 자유판단권을 위해서 쉬지 않고 싸웠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외적과 싸웠느냐 무엇 때문에 독립운동을 했느냐 자유를 쟁취하기 위했었다 잃어버린 우리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늘 강조하지만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이렇게 규정한 사람은 아직까지 이승만 대통령이 유일무이합니다 그러고 나서 곧 조금 뒤에 가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압박하는 외적은 그들의 전지정치를 고집하였으므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마음은 더욱 굳어져서 모든 일의 서양 민주국의 방식을 모범으로 하여 우리의 공화적 사상과 습관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으며 그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30년 동안의 뿌리를 깊이 박아 지금의 결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외적이 우리를 압박하였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찾아서 쉬지 않고 투쟁해왔다 이 자유는 어디서 온 거냐 서양 민주국의 방식을 모범으로 하여서 우리의 공화적 사상과 습관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어 그 30년 피어린 적공의 결과로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이라는 열매를 맺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앞서 제가 헌법 전문을 그렇게 고치자고 주장한 어떤 이승만 국회의장의 제안 그리고 국회의장의 국회 개회사 그리고 재원 의원들의 생각 모든 것이 여기에 집약돼 있어요 집약돼 있습니다 3.1운동 이후에 우리는 우리의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위해서 싸워왔다 단순히 미국이 세워진 나라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왔다 우리의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전통을 발전시켜 왔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이 신생 새롭게 복구된 어떤 동양의 한 고대국가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정체를 지금 우리가 새롭게 세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헌법 전문에 나타난 역사서술의 기본 취지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서술을 두고 그 문투, 문구에 집착을 해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이제 재건함에 있어서 그 말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건립했다고 하지 않느냐 1919년에 이미 건국된 거 아니냐 그렇게 사람들이 주장을 해요 분명히 읽어보면 대한민국을 건립하였으나 세계정세에 인연하여서 실패하였고라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는데 그 임시정부의 정신을 우리가 지금 개성해서 법과 제도와 헌법과 실체에 있어서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는 이 말을 두고 1919년에 나라가 건설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정신, 그 역사적 정통성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하등의 이의가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다소간의 주의주의적인 어떤 역사적 실태와는 반드시 합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과연 우리 한국인들이 지난 30년간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결과 48년에 대한민국이 승립되었느냐 반드시 그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방된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본 제국주의를 해체한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국제체제의 재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생겨났습니다 그와 같은 큰 어떤 역사적 배경 위에서 자유민주주의, 공화주의를 추구하는 어떤 소수의 정치 세력이 탄압하고 미국과 협력하고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또 국민을 이끌고 이 대한민국을 세운 것이죠 따라서 헌법정문의 서술은 역사적 사실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의지적인 주관적인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에는 그와 같은 주의주의 특히 정치, 정치가들의 어떤 정치의식으로서의 역사는 그와 같은 어떤 주의주의적인 발론타리스틱한 어떤 그러한 해석을 취향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죠 그 국민 통합적인 어떤 그러한 역사의식으로서 역사인식으로서 헌법정문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투 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지고 불가에서 이야기하는 견지망어리다라는 달을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손가락을 보고 시비를 거우고 있는 이 중생들의 어리석음 그 소인들의 학문 저는 그 1919년의 건국설은 바로 그러한 것이 아닌가 달을 봐라 달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저 달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라고 달을 가르치고 있는데 손가락을 보고 손가락밖에 보지 못하는 그 중생들의 단견 시비지심 그 어찌할 수 없는 어리석음 바로 그것이 1919년 건국설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현행 헌법에 나타나 있는 임시정부의 법통 이 재헌헌법에는 없던 말이 1987년 헌법 개정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것은 더 심각한 어떤 견지망어리의 어리석음의 결과입니다만 그것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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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